네 안녕하세요 백날입니다 지금 현재 일요일 12시 18분인데요 18분 전에 올라간 영상의 당첨자분에게 주어를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으신지 미리 양해를 구했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나눔을 또 해드리려고 투명하게 모든 걸 보여드리려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첨된 상품을 드려볼까요 자 이 주얼이 그 주얼입니다 오토본버에 나왔던 주얼이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장면 유튜브에 올리면 잘 받았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상품을 추첨을 통해서 댓글을 다신 분에게 나눔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추첨을 또 할 예정이니 구독을 누르셔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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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거